2. 수요 3일 예배로 3. 수요 3일 예배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늘 생명의 빛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5.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을 공급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가정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람 하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양식은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와의 모든 개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개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자의 겉옷을 점검해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겉옷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사회적 권위나 외적인 신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상대방의 옷만 봐도 그 사람의 신분과 성품 또 교육 수준과 예의범절 사람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역사 가운데서도 겉옷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구약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이 겉옷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광야 노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에 관해 다음과 같은 규례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넣어라 명령하고 계시죠 여기서 옷단 귀, 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 카나프라고 하죠 말단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 카나프는 옷자락 끝을 말하는 것 또한 술을 더하라고 했죠 술, 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치치트입니다 바로 겉옷 가장자리에 두르는 꽃 모양의 장식을 가리키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옷까지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직접 정해놓으신 사명과 신분이 있음을 의미하죠 본문 39절은 이 겉옷 끝에 달린 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 술을 달아놨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명의 겉옷을 입기를 원하실까요 이 시간 성경에 등장하는 이 겉옷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각자가 입고 있는 겉옷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보시면 겉옷을 벗은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아담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광의 옷을 벗고 말았죠 영광의 옷을 입은 타락 이전의 아담에 관해 창세기 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대요 하지만 타락 후에 이 영광의 옷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여와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 얘기를 시도해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영광의 옷이 벗겨진 이후에 부끄러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무려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녔습니다 이사야 20장 3절 말씀 보시면 여왁께서 가르사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작은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던 한 청년은 결국 벗은 몸으로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 보시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혓,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혓,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또 작은 네 번째로 스테반 집사를 죽인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보시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 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처럼 모두가 똑같이 옷을 벗었지만 그 의미는 각각 다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겉으로 볼 때는 옷을 모두 벗었지만 뜻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명의 옷을 입은 사람이었죠 반면 타락한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벗은 몸을 가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옷을 잃어버림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던 한 청년도 예수님 곁을 지켜야 하는 그 사명의 옷을 벗어던지고 결국 도망가 버렸죠 또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그 사람들도 예수 보금의 옷을 거부하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린 것입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은 이 사명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벗은 자들입니까 이제부터는 썩고 존먹은 이 세상의 그 화려한 옷들을 다 벗어던지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옷 보금의 옷을 반드시 입으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절대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 이 겉옷이 잘려져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죽이려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은 적이 있었죠 이때 사울도 잠시 쉬러 엔게디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깊숙이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있었죠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절호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살려주었고 그 대신 사울왕의 겉옷자락을 잘랐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대 보소서 여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기서 말하는 겉옷자락이 히브리어로 카나프 메일이에요 카나프는 끝부분이란 뜻이고 메일은 겉옷이란 뜻이죠 겉옷의 맨 끝자락을 베었다는 것 다시 말해 다윗은 사울왕의 겉옷 끝에 달려있는 그 술 부분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 술은 그 사람의 사명을 상징하잖아요 다윗의 이러한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머지않아 사울이 왕권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겉옷자락에 달려 있었던 그 술 잘려져 나간 그 술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사명 사울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것이 잘려져 나간 것이죠 작은 두 번째로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붙잡다가 그 옷을 찢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해서 아말렉 왕, 아각 왕과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후 너무나도 마음이 급한 나머지 사무엘 선지자의 겉옷자락을 붙잡다가 그 옷을 찢어버리고 말았죠 사무엘 상 15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그랬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겉옷자락도 히브리어 카나프 메일입니다 겉옷 끝자락이에요 즉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겉옷 끝에 붙어있는 그 술 부분을 또 찢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사울과 사무엘 간의 영적인 관계가 사명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세번째로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죠 이 행동 또한 사울 집안의 왕권이 다윗 세계로 넘어간다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본래 사울을 이어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아닌 다윗에게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 겉옷을 다윗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왕같은 제세상들로서 부여받은 사명의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이 다시는 벗겨지거나 찢겨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간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리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스스로 겉옷을 벗은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행동이죠 이스라엘의 풍습을 볼 때 이 겉옷을 벗는 행위는 종이나 노예만이 하는 행동입니다 절대로 종이 아닌 자유인들은 이 겉옷을 벗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겉옷을 벗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 종이 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리뽀서 2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겉옷과 속옷 모두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로마 군인들에 의해 겉옷과 속옷 모두를 벗김 당하신 것도 결국 예수님 스스로가 허용하신 일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남에 의해 벗김 당한 것 같지만 뜻으로 볼 때 스스로 벗으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악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직접 당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에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옷 벗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후약에 예언되었을까요 이처럼 옷을 입고 벗고의 메시지가 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작은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겉옷을 잃어버린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그 겉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바닷물로 뛰어들려면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기 전에 벗고 있었던 겉옷을 입고 뛰어들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그동안 벗고 있었던 사명의 겉옷을 다시 입는 그의 영적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네번째로 예수님은 혈루병 여인에게도 자신의 겉옷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서의 겉옷 헬라어 히마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또 겉옷가 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가는 헬라어로 크라스페돈 바로 가장자리 술장식 이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즉 혈루병 여인이 만진 부분도 다름 아닌 예수님의 겉옷 끝자락 그 술 달린 곳을 만졌다는 것 그리고 치유되고 구원받았죠 이상의 내용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겉옷을 벗음으로써 겉옷을 잃어버린 사도들과 병자들에게 다시 사명의 겉옷 구원의 겉옷을 입혀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건네주시는 사명의 옷 복음의 옷 치유의 옷 구원의 옷을 다시 입고 신앙의 목적지를 향해 심차게 전진해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큰 네 번째로 성경을 보시면 자신의 겉옷을 남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엘리아는 하늘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주었습니다 열한기하 2장 8절 말씀 보시면 엘리아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엘리아가 물을 갈랐던 그의 겉옷 바로 엘리아가 받은 사명자로서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죠 이 겉옷을 엘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한기하 2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그 겉옷을 엘리사가 가지고 똑같이 권능을 행했죠 바로 이 모습은 엘리아의 사명을 엘리사가 그대로 이어받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한나는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어린 사무엘에게 겉옷을 지어다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말씀하고 있죠 이 모습은 한나가 자신의 그 신앙의 겉옷을 매년 아들 사무엘에게 전수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명의 겉옷이죠 믿음의 겉옷이 작은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순교당하기 직전 자기의 겉옷과 성경을 디모데에게 주었습니다 디모데 후소 4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 후소는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서신이에요 이 서신을 쓰고 순교당하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겉옷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이 겉옷은 바울의 신앙과 사명의 겉옷이죠 또 가죽종이에 쓴 책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성경이에요 특별히 바울이 그동안 선포했던 말씀들이죠 이 겉옷과 성경을 바울은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전수 신앙 사명의 전수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리스도라는 겉옷을 통째로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궁극적인 겉옷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최고의 겉옷이죠 또한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으면 세상 정욕과 육신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사명의 옷 말씀의 옷을 잘 지킴으로써 죄악의 부끄러움을 절대로 내보이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사명의 옷을 벗어던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어서 귀한 그리스도의 옷 사명의 옷 말씀의 옷을 다시 입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죄를 절대로 이 사명의 옷을 벗거나 찢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옷을 입음으로 죄악의 수치를 가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파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 가정가정마다 입혀주시어서 절대로 이 땅에서 수치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며 사랑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오겠습니다 다같이 은혜 찬송 45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파래한 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그 귀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그 귀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찬 미소리 외치고 겉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그 귀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3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세상에는 날마다 정말로 매일 밤마다 죄짓고 옷을 벗고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이 사명의 옷을 지키고 다시 입을 수 있는 축복의 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절대로 벗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악의 수치로 부끄러워하고 고통받는 연약한 영혼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은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물 흠양해 주시고 절대 물질로 인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서 4월 중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고삐를 더 바짝 조여 매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명의 옷 말씀의 옷을 입고 전진하는 또 남은 3일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일어나 일장 찬송 후 축도로 수협회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다림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북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11주의 물 떨어지 제목으로 바친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함께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는 은혜의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각자의 겉옷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사명의 옷 복음의 옷을 확실하게 입는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혜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